헬로우 팬스 인 싱가포르 안녕하세요 강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수린입니다 더 하나의 경찰 수업은 눈부신 열혈 청춘들의 경찰대학 캠퍼스 라이프와 함께 그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아버지에 이어서 경찰이 되고 싶은 경찰에 입학한 수석 입학생 위승현입니다 입학까지는 모든 게 순조롭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찐본능 충만한 추가 합격생인 저 은강이가 나타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위승현과 고은강 두 사람이 경찰 수업 신입생 첫 해를 어떻게 보내는지 또 많은 일들이 함께 맞닥뜨려지면서 성장하고 꿈을 이루는지 지켜봐주세요 자 이상 30초 안에 너와 나의 경찰 수업 설명하기였습니다